2014년 2월 첫째 주 생방송 뮤직평크 케이 차트 1위 발표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걸스데이와 동방신기 과연 1위는 누가 차지하게 될지 점수 공개해주세요. 디지털 음원 점수, 시청자 선호도 점수, 방송의 수 점수, 운반 점수, 그렇다면 과연 1위의 주인공은? 네, 동방신기 축하드립니다. 동방신기 축하드립니다. 네, 소감 부탁드릴게요. 오늘의 마지막 주인데 1위 받을지 몰라서 이루어서 너무 기쁘고요. 먼저 이 영광은 우리 사랑하는 카시오피아 여러분들과 그 다음에 좋은 곡 써주시는 유한진님, 그리고 유한진님한테 배우고 싶고요. 이수환 선생님, 그리고 SNS 친구들, 그리고 모이다는 것을 애심해지는 우리 스태프 여러분들. 그리고 사랑하는 댄서, 우리 사랑하는 댄서 분들. 카시오피아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그리고 쟤니언스에 감사합니다. 진짜 몰랐다. 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그럼 저희는 이만 이사 드릴까요? 음악이 필요할 땐 생방송. 열람 선수의grass district. 고마워요. 첫 장 sur. Eth horsepower கconnect筋VA